별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아우 무조건 맞아 아니씨 아 왜 아 출혈 때문에 죽겠구만 안죽었네 아 저걸 무조건 맞아 아 아우 이거 했는데 아 죽겠구만 화염 때문에 저 화염을 없애는 방법도 없어 화염을 없애는 방법도 없고 출혈은 출혈하고 화염은 미친듯이 걸리고 하아 죽겠구만 나 죽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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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뭐 이거 끄딱도 안하니 지뢰를 맞아도 지금 끄딱하네 아 나도 쐈는데 왜 이제 쏴 뭐시지 쏴 뭐시지 안나 왜 ... ... 오케이 스으으... 어떻게 하고? 아아. 아화염 똥 묻었어! 피했는데. 아아... 흫 포기 안해 야 아아 나이씨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핰 아핰핰핰핰핰핰 죽여라 죽여 씨덩아 죽여 으흠 바이 아니 저 화염은 또 어떻게 피해 아 쟤는 화염 맞으면 간지럽다는 듯이 하나도 받는거 아닐구 나는 쟤 화염 맞으면 에너지가 반절이상이 달아버리고 내 지뢰나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 통용이 안되니 가끔씩 아유 찌릿찌릿하네 가끔씩 그러고 지금처럼 찌릿찌릿 한번 해봐 아 찌릿찌릿 찌릿찌릿 한번 해봐 야이씨 찌릿찌릿 정말 힘들다나 찌릿찌릿 정말 힘들다나 아 나이씨 찌릿찌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허허허허허 조심조심 거의 다 왔단 말이야 야 야 애놈씨 반절 달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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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지? 그를 찾아뵐 Triss 죽을땐? 이전에 그리지 않는 다른 사람? 너는 안 믿을땐, 두왕. 가자! 우리는 거기에 가봅, 갤럭. 그 갈리선! 당연히. 내가 잊어버렸을땐 너희들땐. 미세대, 그린blade. 좋은 luck. 강력한 장검? 강인한 장검 퀘스트에 실패했대 왜? 강력한 장검 플러스함으로 트리스를 구하러 달려가래요 근데 이미 납치되어 있을 것 같애 왠지 그냥 느낌이 그래요 이미 납치가 됐을 것 같애 특수부대 이거? 더 좋은건가? 오 더 좋아 틸리스를 구하러 흐흐흑 최소한 빨리 가자 트리스를 구하러 근데 이미 납치가 됐을 것 같애 근데 트리스도 소설어라 그렇게 쉽게 당가진 않을텐데 야 트리스도 소설어라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텐데 텔레포트.. 텔레포트 같은거 하면은 다른 애들 그냥 도망칠 수도 있고 야 이건 애는 자 레벨업.. 레벨업 해도 근데.. 할 수가 없어 뭐.. 할 수 있는게 없어.. 아 이거 레벨업 시스템이 어떻게 된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이걸 뭐 레벨업 할 수 있지도 않고.. 재능이 4개 있는데.. 할 수 있는것도 없고.. 참.. 이건 아예 지금 선택도 못하고.. 아예.. 답답하다.. 답답해.. 으아악! ㅎㅎ 으아악! 으아악!! 으아악! 으음.. 어 여기 들어가는거지 근데 없지 그래서 내가 한바퀴 도는거지 자 들어가기 전에 영양을 좀 먹자 영양을 좀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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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이비 음... 플래카의 피 이거 이거 만들고 딸까마귀였나? 됐어 야아... 걔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와... 그 녀석 혼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뭐라는 거야? 아 잠깐만 아까하고 좀 달랐던 게 저거 언제 찍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너 죽을 수 있는 거야! 죽을 수 있는 거야! 게롱! 그리고 이제 좋은... 그럼 무슨 일이야? 네, innkeeper! They killed my son! Damned elves! I want their blood for that. These elves had nothing to do with your son's death. Don't shed their blood. 지금 말하자면, 네? 놔둬요. 같이 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Gwynblade! 죽을 수 없었을 때 안 되었을 때. 더욱이 더 더욱이 더욱더 더욱더. 바닥에 대해 약을 내셨어요. 누가 열어버렸어요?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나는 그의 전쟁에 있는 러이도. 릴러가 항상 구역을 알 수 있었어요. 트레스는 항상 지속한 서서의 장소가 있었다. 그래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꼭 이곳은 또는 다시 한번 더 이상할 수 있다. 그니까 드레스에 대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연을 찾아볼 수 있는 장소인의 정부를 통해 오는 장소인의 정보인은 그녀. 그녀는 장소인의 메가벽을 만들고. 쓰레기에는 장소인의 정보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글에 주신 것 같고, 그니까요. 그 나라의 장소인의 집은 어? 되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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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런걸 지금 신경쓸 틈이 없어 빨리 올라가봐야돼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찾아뵈 쉬라의 체력은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뭐하는 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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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하는 거야? 자식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혼자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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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get it. Someone else. Dandelion, look. What is it? A people. Someone might have been spying. The brothels behind that wall. Maybe the madam saw what happened. Let's go. 빨리, 빨리. 뭔 일이야, 뭔 일. 어, 이게 뭐야? 피인가? 이제 죽인 거야? 나중에 돌아가자. 저희는 열어줬. 저 여자친구를 죽였다. 저 여자친구를 죽였다. 디라이, 게롯. 그 집이었어. 뭐지? 그를 죽였다. 어제 그를 사랑했고. 그를 술을 마셨고. 그를 사랑했고. 그를 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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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르헨트 지저나오고 말해보기 말해 보고싶은 우리 아이집스코언이 처음에는 시일아 그리고 그리도 그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손에 두고 그들이 그 instaur라고 그리고 그들이 그 문장에 정말 억울한 것 같다 드라이 정말 무서워 그들에 디라이 결국 드라이의 방에 다른 자리에 살고 그들은 그들은 그들의 손에 그들이 그들에게 불리퍼 불리퍼 어디서? Like using her toothbrush Sheila is oblivious to it 잠깐만 왕은 더 흥미로운 죽을 수 없었다. 시일라는 역이 없었단 소리네 알 것 같다. 그는 좀 전에 죽었고, 이 죽은 죽였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 다른 곳에 들었었고 그 사사에서 죽였다. 죽은 죽였다. 그는 죽였다. 그는 지났다. 뇌에 있는 곳이 많다. 물에 있는지 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말이야. 그는 Yorvoth. 그는 죽였다. 알습니다. You're spying for Yorvith? I help him from time to time. Just give him the letter. I'll try, but I can't promise anything. Dandelion, wait here for me. I'm going to find Cedric. Cedric's blood. I just need to follow it. 아 지금 스티하고 계시나보네 일단 어 새드릭 새드릭은 어 밖에 있겠죠 위에서 보면 보일러나 새드릭이 그런거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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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였나? 여기 왠지 뭔가 나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왔었나? 그건 아닌데? 아니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왔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는 여기가 여기였었나?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영약도 먹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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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남자친구를 기련할 보여드릴게요 footage 여자친구를 기련할 소개 셀린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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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 조심해 세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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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세드릭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세드릭 도망갔다고 하니까 맨들렉 그 뿌리 원래 대로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새드릭이 저기 있어야 돼요 저기 새드릭이 근데 지금 적이 없죠 나도 저 석공 썼으면 좋겠는데 아니 새드릭이 여기 여기서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아니 새드릭이 여기 여기서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가 이렇게 많은지 굉장히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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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렇게 놀라나 새드릭이 숲속에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음 음 음 음 음 난 길찾기가 제일 싫어 정말 정말 길찾기가 싫어 특히나 아무런 어? 여기 뭔가 들어가는 곳이지 아무런 위치가 없어요 지금 아무런 그곳도 없이 이렇게 찾는거는 완전 시간낭비야 게임하면서 이런것 좀 안만들어놨으면 좋겠어 제발 아니 단서를 좀 주고 하던가 아 원래 위치는 여기 있어야되는데 얘네들한테 뭐 물어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봐도 어디있는지 몰라요 말도 안걸어줘 조심해 혹시 이 집 이 집이 새들이게 집 아 아까 거기가 여기있네 어 비오네 사람들이 비오니까 여기 이쪽으로 오려고 하네 비 안맞는 곳에 아 거긴 거기있다구요? 아 아 거기있는걸 어떻게 찾아 도대체 아무런 그 단수 없이 아 웃긴 웃긴 그거네 아 좀 예상할수 있는데도 해놔야지 뭐 발자국이 있나 아 야 야 이거 공략본 없으면은 아예 못깊게 만들어놓은 아 도대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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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어디더라 저긴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 아 음 여기서 있죠 그리고 왼쪽 이쪽 이쪽 아 아 아 이 길만 쭉 따라가면 돼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 그게 막 그 아이들의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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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아 정말 싫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이건 뭐야. 뭔가 퀘스트를 내가 받은 모양인데. 독수리 육군은 맞서오세요. 어? 여기 뭔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지금 이게 길이 나있는데. 인간이었다. 인간이었다고? 아 지금 흔적이 여기저기 나있어서 그렇구나.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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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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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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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좋아 여기가 뭐 어떻게 파괴시켜 파괴시킨다면서 파괴를 못시키는데 파괴시킨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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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드릭을 찾고 싶어 여기도 아닌거 같고 여기도 아닌거 같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이 길이 어 그 길인데 아이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야 음 음 음 음 어? 누구야야? 너냐? 너 아냐? 넌 누구야? 뭐데? 여기 어디야? 아 여기 마을이잖아? 아아 다시 마을로 돌아왔어 아 이쪽으로 가는게 맞는데 이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어 여기서가? 아 여기로 가있네 아 저쪽으로 다시 아 여깄다 차가다 아 이거 뭐지? 아 다시 한번 죽였을 때 란을 죽였다. 아이고, 어디에 가다. 한 잊은 이곳에 왔다. 우리에게 잘 기념을 얻지 않게 그가. 그때가 더 빠르지 않게 쪼개지 못했다. 그를 치명했을 때 그를 수준으로 쥐을 지지 않게 말했다. 그를 죽을때 그를 싸우고 그를 안을 수준으로 쥐을 수준으로 하다. 그를 알면을 압기하여 그 메가소고를 올려야할 수준으로 쥐을 향해 에드에터에드가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아, 쟤는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구나. 근데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너무 끔찍한 고통을 안겨줘서 보드카를 마시고 항상 치어 있던 거 같구나. 음... 저 모자 끝에 달려 있는 저 조그만한 저 대롱대롱 달려있는 건 뭐지? 아, 저거는 영화 같은데? 저 장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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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찍혀요. 재능은 5개나 있는데 시나라 ap 왜 이게. 잠겨서 아무것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뭘 더 해야되나? 안돼요. 아예 안찍혀요. 찍히는게 없어요. 아예 안찍혀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예 안찍혀요. 아 잠깐만. 이거 다른건 다 좋은데 인터페이스가 완전 개똥이에요. 개똥. 인터페이스가 개똥이야 개똥. 난 여태까지 진짜 rpc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못만들어 놓고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임은 살다라다 처음본다 진짜. 어딨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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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로? 어딨어? 아 여기서 그 선택하는게 나오는거구나. 아 정말 그렇잖아. 이거 아 잠깐만. 아? 아, 빅크에